너무 뱉니 세 번째로 꾸미손 옳지 음 이런거 곧지는거 아니에요? 꾸미손 어우 아 퍼펙트 호연ί구이 꼬미 손? 꼬미 손? 미미 어? 꼬미 손? 아..아... 아니... 데리고 아니고... 꼬미 손? 호연아.. 꼬미.. 아이씨도 꾸미 손 웃음 꾸미 앉아 옳지 응 꿈에 안졌어 손 손 하면 이렇게 주는 거 엄마 손 줘봐 손 옳지 꾸미 여기다 손 옳지 꼬민을 새로 만 aman 꼬민 손 꼬민 손 뭐라고? 뭐라고? 주세요 깎아주세요 아이고 잘했어 뒤로가 뒤로가야지 앉아 뒤로가 기다려 기름기 야 뭐 줄까? 아이 눌러야지 깡깡 깡깡 네 아니 잘했어 앉아 뭐 줄까? 뭘 줘 Turtle 뭐 줄까? 잘했어요 와우 잘했어요 우와 퍼펙트 뒤로가 봐 시원한 그리고 점점 또는 시원한 점점이 없는 coming 아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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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시원해 이거 벗었네? 설이 벗었네? 꼬미 일로와. 벗겨줄게 우리 꼬미 유치원 가도 되겠네 응? 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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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안에 비해 입안에 비해 아멘 아멘 맛만 봐 맛있어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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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다시